시험은 해커스 세기형 해커스 공기형 해커스 반짝이는 것은 아름답다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은 아름답다 하늘에 있는 별은 그냥 하늘에 있는 별로 할게요 여기 이제 별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하늘에 있는 별로 지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뭘 하라는 거냐면 전제 찾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반짝이는 거 아름다운 거 별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 그래서 이것도 개념은 3개니까 3개의 개념을 그릴게요 반짝이는 거 아름다운 것 하늘에 있는 별 이렇게 할게요 1 2 3 4 5 6 7 8 일단 전제 1 반짝이는 모든 것은 아름답답니다 반짝이는 게 전부 다 아름답다는 건 반짝이는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1번하고 4번이 지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전제 2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결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은 아름답다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은 아름답다 라는 건 3번하고 6번 중에 뭔가가 존재한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면 1번하고 4번을 이렇게 지운 다음에 3번하고 6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이걸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시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그림은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이 전제와 이 전제가 주어졌을 때 다음 쪽 맞는 결론은 다시 말해 1번하고 4번이 지어졌을 때 3번하고 6번이 이런 연결되는 전제가 있다 그때 결론이 뭐니 이렇게 풀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어떤 게 추가돼야 이 결론이 나오니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일단 이 전제로 주어진 건 그려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나와 있는 건 그림을 그리지 말고 눈으로만 뭐 이건 제가 이제 강의니까 표시할 텐데 3번하고 6번 부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두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3번하고 6번 중에 어딘가에 V 표시가 되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는 5개의 선택지 중에 어떤 전제가 추가됐을 때 과연 이 부분에 V 표시를 만들 수가 있는가 그 V 표시는 여기에만 있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에 뭔가 존재하는 건 맞으니까 여기에만 있어도 되고요 둘 다 연결돼도 되고요 아니면 둘 다 따로따로 있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 빨간 부분 안에 확실한 V 표시가 어딘가에 존재하기만 하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일단 뭐부터 하냐면 여기 나와있는 이 각각의 선택지가 무슨 그림을 그리라는 건지부터 정리하고요 그중에 뭐가 답이 되는지는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연습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어떤 것은 반짝이지 않는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 1478을 말하죠 그중에 반짝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대요 7번하고 8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 1번 선택지는 이 그림이에요 2번 선택지 모든 별은 하늘에 있는 별 다 별로 합시다 아름답지 않다 별 중에 아름다운 것 3번하고 6번 같은 경우는 없다 2번 선택지는 이 말이에요 3번 선택지 하늘에 있는 어떤 별도 반짝이지 않는다 그럼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늘에 있는 별 중에 반짝이는 건 없다는 얘기니까 3번하고 4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돼요 어떤 별 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모두 다 반짝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합니다 저 어떤 애란 말이 쓰였느냐 안 쓰였냐 그것만 보실 일이 아니라 그 네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은 반짝인다 그럼 가운데 이 부분에 어딘가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3번하고 4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 그 말이 되고요 5번 반짝이지 않는 5,6,7,8을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있는 별이다 그럼 반짝이지 않는 것 중에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닌 게 없다 그 말이니까 5번하고 8번이 지워진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 이 5개 중에 어떤 게 과연 들어갔을 때 빨간 부분에 V 표시를 만들겠는가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걸 넣는다고 쳐봐요 7번하고 8번을 연결해 봐요 이걸 연결하면 여기에 빨간 표시가 생기 여기에 어떤 V 표시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답이 안 됩니다 3번하고 6번을 지워보세요 아 그러면 안 생기죠 당연히 답이 안 되죠 3,4번을 지워 이걸 지운다고 해서 이 부분에 V 표시가 생기나요? 아니죠 네 답이 안 됩니다 5번을 먼저 보죠 5번,8번을 지워볼까요? 이걸 지운다고 여기에 V 표시가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답이 안 돼요 근데 3,4번을 연결해 보래요 그럼 3,4번 중에 지금 4번이 이미 없으니까 둘 중에 어딘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4번이 없으니까 3번에 확실히 V 표시가 생겨야 되겠죠 이게 4번 선택지를 그렸을 때의 그림입니다 어때요? 4번 선택지를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V 표시가 짠하고 생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어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얘가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존재 찾는 문제를 풀 때 이 그림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저랑 같이 하면 이게 되게 명쾌하다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혼자 하다 보면 뭐가 어려울 거냐면 그림 그릴 때 어디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애는 V다 뭐 이 문장은 어디를 그리라는 거지 이 문장은 어디를 그리라는 거지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개의 명제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것 그거를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강의를 한 번 참고해 보시거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비슷해요 만화 좋아하는 사람 웹툰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설 좋아하는 사람 만화 웹툰 소설 1 2 3 4 5 6 7 8 내내 이 그림이에요 항상 전제 1 전제 2 결론 전제 1 만화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웹툰을 이용한다 만화 좋아하는 사람 중에 웹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전제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결론 웹툰을 이용하는 어떤 사람은 소설 좋아한다 다시 말해 가운데 부분은 어딘가가 존재한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갈 전제가 뭔지 찾아야 되겠죠 선택지를 봅시다 만화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소설 좋아하지 않는다 만화 좋아하는 사람 중에 소설 좋아하는 사람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없다 일단 선택지가 뭘 그리라는 건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번 만화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소설 좋아한다 가운데 부분 3번하고 4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 3번 소설 좋아하지 않는 1, 2, 5, 8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만화 좋아한다 1번하고 2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 4번 소설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소설 좋아하는 중에 만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 6번하고 7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 5번 소설 좋아하지 않는 1, 2, 5, 8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만화도 안 좋아한다 그럼 5번하고 8번 중에 뭔가가 존재한다 그 말인 거죠 자 여기 있는 5개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과연 빨간 부분에 V 표시를 만들까 3, 4번을 지워볼까요 지운다고 될 일이 아니죠 이거 먼저 볼까 1, 2번에 표시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표시가 되지는 않죠 6, 7번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4번 선택지를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거든요 요거에 지어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거는 여기가 존재하는지 여기가 존재하는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 뭔가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밖에 못 말해요 여기 나온 표시가 없고 이것도 확실한 표시가 아니잖아요 이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는 것만 말한 것일 뿐 하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얘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4번 선택지를 그린 거였고요 5번 여기를 연결한다고 해서 5번, 8번을 연결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V 표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얘도 답이 안 돼요 그럼 답이 얘라는 얘기네 맞아요 3, 4번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4번이 지어졌으니까 3번에 V 표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2번 그림을 그렸을 때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빨간 부분에 V 표시가 생겼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명제 대우 막 이런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확실히 명쾌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논란에 그릇에 대해 안식이 생길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